1시 6월 21일 장소 고흥군 발령산 정상 시간 오전 10시부터 도전합니다. 지구촌은 한 인간의 이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들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인으로 불리우는 세계 최강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 지구촌의 심각한 온난화를 알리기에 고흥군의 초대로 자신의 기록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맨발 얼음이 퍼포먼스 종전 후 자신의 기록 2시간 25분을 뛰어넘어 2시간 30분대에 다시 도전한다. 얼음이에 선 맨발 퍼포먼스 지구가 아파 울고 있어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얼음이 맨발 퍼포먼스 2시간 30분 도전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이색 퍼포먼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자 지구촌의 희망을 힘내라 대한민국 슬로건을 걸고 고흥군의 초대로 팔령산 정상에서 얼음이 맨발 퍼포먼스 맨발로 얼음이에 올라선 까닭은 얼음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지구의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뜻이고 맨발 얼음이에 발이 깨진다는 뜻은 지구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인간 후 한계를 넘어 초인으로 불리는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코로나19 전국에서 좌절과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고흥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힘내라 대한민국 이색 이벤트를 펼친다. 이날 행사는 고흥군 초대로 해발 608미터에 달하는 고흥군 팔령산 정상에서 다대회안과 귀한 계석이 병풍처럼 펼쳐진 곳에서 맨발의 사나이가 자신이 보유한 맨발 얼음이 세계 신기록 경신을 도전한다. 단언컨대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한 데는 지구온난화가 주된 이유이다. 이날 행사의 목적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얼음 위에서 맨발 퍼포먼스를 열어 얼음이 녹아내린다는 뜻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지구 빙하가 녹아내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지구촌 희망과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루건을 담는다. 초인으로 불리우는 맨발 사나이 조승환 70년 전통의 만두 전문기업 취영루 홍보모델 세계 최초 광양에서 임진각 427km 맨발 마라톤 성공 얼음이 맨발월에 서있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 총상금 1억 5,700만원 기부 2019년 1월 19일 얼음이 맨발월에 서있기 세계 신기록 경신 2시간 25분 수립 세계 최초 만년설산 후지산 3776m 맨발 등반 성공 영하 30도 KBS VJ특공대와 함께 한라산 맨발 등반 3회 성공 2018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자랑스러운 세계평화대상 수상 영하 20도 MBC와 함께 태백산 맨발 등반 6회 성공 세계 최강을 넘어 초인으로 불리우는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초인으로 불리우는 이유이다. 배우지 고